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때 얘기하신 거리 측정기. 그때 얘기하신 거리 측정기. 어? 이거 아주. 본인과의 제 사이는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한번 재주십시오. 왜 이렇게 가깝게 보여? 아이고, 선생님. 아... 나 너 무슨 딸기우를 먹어? 딸기 주스라니까. 아니, 네가 바꿔, 그럼. 아니, 그래도 사왔는데. 아니, 딸기 주스 안 팔어. 나 아침에 오일 먹었는데. 아이, 야. 아니, 구수인데. 딸기 주스 그랬지? 아이, 아무거나 먹지. 무슨 딸기 주스를 먹어. 편의점 꺼네, 이거? 아, 힘들어. 편의점 더 여기 멀더라고. 편의점 더 여기 멀더라고. 뭐 하는 거야, 이거? 형님. 뭐 하는 거야, 이거? 형님. 조만간 이제 반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, 형님. 이제 유세 활동을 시작해야죠, 형님. 반장 선거 포스터인가 보다. 이게 뭐 하는 건데? 요거 이제 유세할 때 요거 팻말 들고 뭐 이러고 선거 멘트 뭐 이런 거 쓰는 거지. 뭐 이러고 선거 멘트 뭐 이런 거 쓰는 거지. 형님. 아, 진짜. 아, 지금 내가. 지금 너 스케줄 없어? 이거 만들고 있는 거야, 지금? 네. 아... 확실히 밀어주세요, 형님. 아예. 퇴출시켜버리게. 재밌는 일 할까요, 저랑? 뭔 재밌는 일이 뭐가 있어? 요거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. 난 쉬고 싶은데. 난 치료 좀 왔어. 진짜? 네. 아, 지금. 야, 이게 뭐냐, 이거. 이거 만든다고 반장이 돼? 노력이죠, 형님. 노력. 노력. 아유, 참. 아니, 아까 그. 종민이도 내가 전화해서 12시에 보자고 했었는데. 아까 또 전화하니까. 김종민이요? 어. 밤 12시 아니었냐고 그러더라고. 아... 너 진짜 모지리놈 아니야? 어? 누가 밤 12시에 보자고 그러네. 누가 지금 요즘에. 그야말로 진짜 엠... 엠제... 엠제트 세대인 것 같아. 왜 엠제트야? 모지리. 엠제트. 모지리 세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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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와주세요, 형님. 뭘 도와달라는 거야, 자꾸. 일단은. 이런 원래 캠프가 있거든요, 캠프가. 보통 이런 선거에는. 혼자 이렇게 캠프를 꾸리니까 너무 힘들어. 아유. 그냥 문구가 중요하거든요. 이거 약간 선거 유세에 약간 좀 아, 임팩트 있는 멘트. 미우새가 나를 만들고 내가 미우새야. 미우새 삼행시로. 미우새 삼행시로 한다고? 네. 미리. 미리야. 미리 알았으면. 미리 알았으면. 미리 알았으면. 미우새인지 미리 알았으면 우리 태어나지 말 것을. 아, 좋네, 형님. 왜? 아, 좋네, 형님. 어. 미우새인지 미리 알았으면. 알았으면 우리 태어나지 말 것을. 새. 새. 새로운. 아, 좀 약한데, 형님. 아, 그래? 새. 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. 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. 곁에 좀. 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일하겠습니다. 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. 뭐야. 딴 걸로 해, 그럼. 미. 미남은 아니지만. 미인을 얻었습니다. 미인을 얻었습니다. 어찌 지우세요? 아니, 지기로. 야, 이거는 네가 개인적인 거잖아. 우리 지민입니다. 어? 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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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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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니까 탄핵을 당하지. 하하하하. 현장 애들을 보겠습니다, 이런따 느낌으로. 근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뭐 될려면 되고 안 될려면 안 되겠지. 그때 예의하신 거리 측정기. 그때 예의하신 거리 측정기. 어?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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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지금. 뇌물을 주고 있어요 지금. 거리를 못 봐가지고 말이야. 어 그래? 야 이건. 형님. 아 이거 형 아시죠? 훌륭한 거리 측정기네. 형님과의 제 사이는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한번 재주십시오 형님. 아 왜 이렇게 가깝게 보여. 아 왜 이렇게 가깝게 보여. 아니 이렇게 가까웠나 우리가? 어?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어? 형님과의 나의 거리는 1m. 아 진짜 이게. 컨시드. 오케이 거리. 오케이 거리지. 이거는 가족이잖아. 이렇게 가깝게. 오케이. 접니다. 야 코가 여기에 이만큼 있냐. 형님 접니다. 아 야. 아 야. 참나 이거. 아이고. 아 참. 사기는 좀 형님 골라주시죠. 그래도 좀. 뭐야 사지. 조금만 잘라주시죠 그럼. 여기 이렇게 딱 해서 붙이기. 조금 같은 모양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. 같은 모양이셔죠 형님. 같은 모양이셔죠 형님. 같은 모양이셔죠 형님. 깜짝이 적극적이셔죠. 다 나타나요. 이게 좀 이상한가. 이게. 이게 사실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형님. 다 프린트해. 나 저기 운방구 가서 프린트해 온 거란 말이야. 아니 이렇게 장난치면 어떻게 형님.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.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 어떻게. 아니 내가 한다고 그랬냐 이거 처음에. 네가 잘랐잖아 난 쉰다고 그랬잖아. 아니 얼굴 모양 자르는 게 이렇게 어렵나 얼굴 모양이. 이게 뭐지 이게. 아 어디까지 얼만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안 가르쳐 줬잖아. 아니 알았어. 이거 누가 찍어 장난인 줄 알지 이거를. 이거 만프로 공격 들어와요 형 저쪽에서 이상민 쪽에서. 얼굴 모양을 살리라는 거잖아. 얼굴 다 살려주세요 형님. 여기 됐다 이제.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. 야. 이거 봐봐. 가만히.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. 그럼. 형. 형. 진짜 이거 한 장밖에 없다니까. 얼굴 그대로 살린 거야 이게. 얼굴 살려달라며. 아유 장난하면 안 돼 진짜. 이게 얼굴 살린 건데 뭘 살려. 아 이게 뭐야 이게. 아유. 자. 야 이거 살아있는 거 같네. 힘이 뽑혔다 뽑혔어. 야 이거는. 아 감사합니다 형님. 뭐야. 자 봐봐. 자.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 늘 함께 하겠습니다. 형은 눈. 아 잘했어. 밤낮없이 미우새가쁜 침체된 미우새를 살리고 또 살리겠습니다. 김수영이. 이게 뭐야 침체. 침체가 뭐야 딤체야 뭐야 이게. 침체. 침체가. 딤같아 보여? 아니 이게 맞아? 체가 이게 맞아? 침체가 체가 이게 아닌가? 어? 침체. 아유 안 좋게. 무슨 반장을 하겠다 그러면. 아유 진짜. 침체인지. 침체인지도 모르고 반장을 하게 그걸 써갖고. 만약에 이렇게 써서 했어 봐. 어 침체 어이다 어이. 어? 어이지. 아유 근데 이렇게. 아닌가 이거. 고질란 사람을 믿고. 아 그런가요? 리더를 딸기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. 그러면 바꾸자. 자 형님. 잠시만요 형님. 형이 골라줄 게 있어. 하자. 자. 이거를. 맞췄는데. 아는 형한테 맞췄거든요. 응. 뭐야. 여기 이제 선거 T. 여기 이제 선거 T. 어? 선거 유세 T. 이 색깔이나. 이 색깔이나. 야 이거는. 하하하하. 진짜. 왜 이렇게 진지한 거예요? 아니 근데. 진짜 미우새 반장의 진심이라는 거야. 왜 이렇게 진심이세요? 진심이래요. 나는 미우새 진심. 아니 좀 너무. 반장이. 너무 연연하고. 진심이래요. 진심입니다. 그러면 말릴 수가 없대요. 아우. 야 이거는 뭐 상갓집에 입고 가도 딱 튀겠는데. 아 그래요? 그럼 갑자기 밝은 걸로 갈까 그냥? 아 밝은 거. 이왕이면 이게 낫지. 그렇죠. 밝은 게. 핑크빛. 핑크지. 핑크빛이지. 왜냐면 미움을 받을수록 좀 이렇게 밝은 색을 입어. 그치 그치. 형 한번 입어주세요. 이거 왜 입어. 같은 게 아닙니까?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내가 뭐 같은 게야.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냥 이렇게 가서. 아니. 뭐 내가 지금 뭐. 아니. 아니 참. 뭐야 뭐가 또 있나봐. 회장이 무슨 편을 나눠. 그냥 도와주는 거지. 이게 이게 공진단인데. 공진단인데. 어? 진짜 소중한 거예요 형. 야 이거. 야 이거 가뜩이나 피곤했는데. 요즘에. 가뜩이나 피곤했는데. 요즘에. 가뜩이나 피곤했는데. 야 이거 무진단이야. 이거 두 개 주셔가지고. 아 이거. 어이 금덩인데 이거. 아아. 아. 아. 아 신나셨어. 기분이 아주 강한. 애기네 애기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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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아주 그냥. 응? 아이. 이번에 데이트하러 가야겠다.